이제 달의원의 마지막 무대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남도에서는 남도민여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또 김국향의 두 분의 선생님이 민요 한바닥 우리 달의원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무대가 여질지 신명나는 우리 남도민연인 만큼 역시나 박수장단으로 함께 꾸며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 달의원 무대가 끝나고 나면 성문광장 쪽에서 3시부터 산동매고 농악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진도농진부대에서는 3시부터 통영남역별신굿까지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달의원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큰또 박수와 함성으로 추임새 한 번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예 예 아 올해 세상 76시즌 아이고 정말 정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일단 물 좀 예 우리 선생님 보호차원에 의해서 예 물 좀 드시고 예 선생님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 나의 죄송합니다만이 때앞에 대해서 공연회의 회복이 내 1평생에 처음이니 그럼요 76평생에 처음이니 이럴 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박하지라고 전화니까 하하하하 그래도 전라도 갈라 대급밥까지 하십니다. 진짜 하하하하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선생님 마음껏 물 바라게 드시고 이게 정말 대급밥이 까질 정도는 하시데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질려주기 위해서 오래 해주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씨가 또 착하시고 보이십니까 대신에 우리 또 민요가 이어질 때 우리 앞에 우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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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흔들기 흔들리누 뭘 심어? 아! 아마 흔들리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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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원지에 저 권아 에 백초 을 어이 세고 좋소 아 어이 4 예 길래 붕니다 잘하네 절대 하모 절대 내 운이 그리나 이 이 붓대 해놓은 누나 다시 불렸어 너희 이 이 다 타고 굴 파이 이 이 참 아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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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창어 대정글 솔바오리정인데 바라만 굴여도 흩어저다래 아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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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보돈당은 자랑살락이 없고 자식만 우리 부모님 손줄남이 없네 아야리랑 서리더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너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아라 해 아리랑 서리더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똥꼬꼬 딸바다 내가 너따로 산다 권순궁에 정태웅에 내가 너따로 산다 아리랑 서리더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맘이 락장팔에 두루 신이 뜬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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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잘해요. 겁나 잘해요. 우리 강영범 선생님께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다보미 다래온 해남 지역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의 발전과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 계시는 다래온 분들의 신명나는 무대까지 받아봤습니다. 역시 우리의 소리는 정말 좋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여운이 남으셨죠? 이왕이면 시원하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오늘 2016 명량개첩축제 오신 분들께서는 함께 즐기실 줄 아는 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곳으로서 우리 명량 무대의 모든 순서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3시에 이쪽 앞에 성문광장 쪽에 가시면 삼동 매구 농악팀의 무대를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고 아닐까? 자 우리 여수에는 우리 거북선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 오신 분들 이제 해남의 소리도 이제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류 공연으로 여수의 또 전통 소리 농악놀이 신명내는 삼동 매구 농악 공연이 성문광장에서 3시에 또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도 쪽에 가시면 4시부터는 진도 명량 공연에서 군내면 고군면 의심면의 무대가 4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역시나 울트모 바다에서는 해상 퍼레이드 2시 30분부터는 해상 퍼레이드 그리고 3시부터는 해양풍물 뱃놀이까지 뱃놀이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6 명량 개첩축제 엉크전개 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